물수건입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, 예씨, 이만요! 아, 미안합니다. 아, 나 말에 혼나왔어요. 아, 미안해요. 제가 영화 캐릭터 때문에 아, 미안합니다. 영화 안 보셨죠? 제가 아직... 아, 미안해. 못 들은 걸로 했죠, 미안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쉬십시오. 아, 쟤는 왜 욕을 하고 그래?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? 마중기 씨는 왜 욕을 한 거죠? 글쎄요,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회장님 심장 컨디션 안 좋으신데 마중기 씨 욕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아니에요, 회장님. 더 조심시켜야죠. 그래도 그만해. 말들기 하지 말자. 네, 알겠습니다. 나한테 시발연이래요. 그러니까, 왜 그랬대? 물수건 때문에. 왜? 물수건이 뜨거웠는지 나한테 시발연이래요.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? 그냥 쳐다봤죠, 뭐.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이게 연애는 안 돼 직접 못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막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두투문자 맨날하고 똑같았어요. 부럽다. 내 눈이 아니야.